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영은 뭐죠? 진리의 영, 성령 성령을 온전히 발현하신 십자가의 진리 제가 사랑, 정의, 겸손, 지혜,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성실 이쪽은 깨어있음 외적인 성실, 내적인 성실 이 부분을 가운데에 놓고 설명해 볼게요 동서남북, 추나추동이 있듯이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겸손하고 마무리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름에는 다 각자 자기 속을 표현해야 되니까 조화를 이루고 가을에는 쭉정이는 쳐내고 알곡만 남기는 정의, 심판이 있고요 겨울은 올바른 종자만, 말씀만 품고 있는 겨울에는 움직임은 없고 말씀만 정확히 올바른 말씀만 품고 있는 지혜의 덕목이 중요하겠죠, 겨울에는 그래서 이 추나추동이 항상 중심 쪽에는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거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깨어있어야지 도둑, 욕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도둑의 침입을 예방하라 항상 깨어서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막아라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성실해라 보세요, 항상 사랑해라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정의로 내가 당하기 싫으니 절대 남한테 가하지 마라 늘 남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겸손하라 항상 근거 있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해라 근거 있는 것만 맞다고 인정해라 항상 성실해라 작은 일에도 성실해라 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있어라 이게 밖으로 온전히 이게 지금 진리의 영이인데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진리죠 사랑, 이거 다 해서 사랑 정의로운 사랑, 겸손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 깨어있는 사랑, 성실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황금률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밖으로 인간의 혼 이건 지금 영의 영역이니까요 영의 영역이니까 혼과 육의 영역에서 밖으로 온전히 구현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성령이면 이런 분은 성자 그리스도시죠 성자 여기는 성령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성령은 애초에 누구의 영이죠 성 아버지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성자는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 온전한 여기 붙일까요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접속이 안 일어나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I, M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나의 현존의 영에 접속이 돼서 영과 접속을 해야 영과 접속을 해야 그 성령에 접속했다는 것은 성부의 영이니까 이 진리가 결국은 뭐겠어요? 이 진리가 1차적으로 성령의 진리죠 이 진리가 성령의 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성령의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글자가 잘 보이네요 이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다 들어옵니다 자,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는 누구 진리겠냐는 거죠 성령이 품고 있는 진리는 성령이 성부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현했어요 성령을 결국 성령을 구현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성령에 있는 진리를 구현했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이건 구약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시고 지혜고 겸손 대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질서라고 하죠 질서요 성실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한테는 덕목으로는 사랑, 정의, 지혜 이 질서가 좋아하니까 겸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겸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실히 하라 그리고 이걸 성실히 하려면 항상 깨어있어라 하나님하고 계속 접속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성령하고 접속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진리를 밖으로 온전히 혼과 육의 차원에서 표현한 존재가 성자라고 하면 성자의 진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진리죠 성자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국 성령의 진리요 결국은 아버지의 진리다 여기까지 정확히 이걸 정확히 유념하고 이 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 복음을 Gang가요 그리스도의 진리 Ooh 배고 erklär 수정의 진리 요한 복음은 verbs 극에